딱시에 넌 널 씻었지만 두꺼웠던 편지 편지 땡린가 그렇게 늦지 않지만 느려질 수 없는 걸 느끼는가 혼자서 혼자 다 듣다가 도착해버린 저지 땡린가 비행기 아니야 슬퍼 슬퍼 음악의 회인이 슬퍼 슬퍼 밤끝보다 확실하는 빛을 보는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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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치지 못한 것만 봐도 그것도 난 했기 때문인가 고쳐서 혼자 떠들다가 도착해버린 목적지 때 인간이 이 인기 아니야 슬퍼 슬퍼 희망이와의 일이 슬퍼 슬퍼 바깥보다 신나는 빛을 부르는 검은 책가 속에 잠자는 슬퍼 이 인기 아니야 슬퍼 이 인기 아니야 이 인기 아니야 이 인기 아니야 이 인기 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